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대면 협상을 거부해온 HDC 현대산업개발이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대면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HDC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금호산업이 인수 상황 재점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금호산업의 대면 협의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HDC는 재실사를 전제로 대면 협상의 급을 대표 이사급으로 높이자고 역제안하면서 협상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금호산업의 제안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